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이제 팬텀의 심볼을 빼고요 은월의 심볼을 팬텀에게 껴주고 나이트워커를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6개가 필요하죠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아 3개밖에 못사네 아 이거 참 그러면은 다음주에 사서 옮겨야 되겠군요 야 이런 변수가 있네 이걸 제안 뒀네 와 뭐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여러거 하구요 순서대로 빼야죠 어 보스가 400까지 떨어지게 어 17레벨에 203개짜리가 사용을 하면 1500개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19레벨에 레범만 안한거거든 거의 막바지 레벨이 마지막에 일하는건데 아 이거는 2144개가 됩니다 그리고 18레벨 147개 이것은 1696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은 이제 창고로 해가지고요 이제 귀를 뚫고 나서 껴주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